이번 시간에는 부트스트랩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부트스트랩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View Project on GitHub이 있고요. 또 하나는 Download Bootstrap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Download Bootstrap이라고 하는 것은 배포판인데요. 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 Download Bootstrap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스 코드를 보고 싶거나 아니면 예제 파일을 통째로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View Project on GitHub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GitHub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부트스트랩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집이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부트스트랩의 모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 Git을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로 프로젝트를 동기화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Git이라고 하는 버전관리 시스템을 이해하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걸 쓸 수 있는 분은 이걸 쓰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집 버튼을 다운로드해서 이 부트스트랩을 제 컴퓨터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트스트랩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위치가 여기다 다운로드 받은 상태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해야겠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이 해제된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문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DOC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문서가 있는데요. 이 문서는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의 홈페이지 기억나시죠? 홈페이지는 이 화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GitHub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웹 문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HTML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이 파일들이 실행이 되는데 이 파일은 웹 상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파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그 소스 코드 안에 샘플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파일이 바로 이 부트스트랩의 공식 문서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보면 이 부트스트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와서 보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걸로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트스트랩의 이 파이들을 인클로드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부여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샘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데 보시면 ass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이 있습니다. 저기에 바로 부트스트랩의 핵심이 되는 이 파이들인데요. 저 파일을 인클로드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만 이거 좀 소스 코드가 지저분하고 또 예제를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다운로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버튼이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걸 다운로드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로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부트스트랩.zip 파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소스 코드가 아니고요. 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파일들만 모아놓은 이 파일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할게요. 이거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CSS 파일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실제로 개발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HTML 파일을 아주 밑바닥부터 다 작성을 하기에는 좀 막막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트스트랩 소스 코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 보면 DOC가 있죠. 그 중에서 examples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파일을 복사해서 아까 우리가 압축을 풀었던 이 디렉토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을 제가 실행을 시킬 건데 가장 간단한 형태의 템플릿인 이 starter-template이라는 파일을 제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이상하게 나오죠. 파일이 깨진 겁니다. 왜 깨졌냐면 이 파일에서 이 HTML 코드에서 불러들여야 되는 이미지나 자바스크립트나 CSS 같은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경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파일들을 열어서 이 파일의 경로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edit with 노트패드++라는 걸 열어서 여기 보시면 현재 .slash, asset 그리고 CSS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에서 이 .slash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거를 변경해 주는데 어떻게 변경해 주냐면 앞에 있는 이 .slash를 삭제해 주면 현재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상대 경로로 이 파일, 즉 CSS 파일을 읽어오기 때문에 이 상대 경로면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bootstrap.css 파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텍스트를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꾸기에서 찾을 단어는 이렇게 하고 바꿀 단어는 공백으로 둔 다음에요. 모두 바꾸기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전부 다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네임, 홈, 어바웃, 콘택트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좀 더 미려한 화면이 출력되고 있죠. 자 나머지 두 개의 파일은 플로이드.html이라는 파일은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여러분이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이드바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헬로월드라고 하는 이 키가 있죠. 이런 걸 보통 부트스트랩에서는 히어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면을 이렇게 줄여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가 상단으로 올라가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키 이미지 그리고 여러가지 레이아웃들이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다단이었던 것들이 풀리면서 하나의 단으로 변경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히어로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바가 없고요. 그냥 한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로 제공하는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실제로 작성할 때 그 레이아웃의 어떤 시작이 되는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저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트위터 부트스트랩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수업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수업에서는 이 메뉴 부트스트랩 홈페이지에 보시면 스카폴딩이나 베이스 CSS 컴포넌트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이런 여러가지 섹션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섹션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